흐흐흐흐흐흐흐흐흐 잘했어 잘했어 하하 귀엽다 그냥 맑으면 안되나? 아 흐흐흐흐흐흐흐흐 에이 펀마 좀 하지마 우리 친구가 아니야 어어 어어 단장을 많이 없어서 이렇게 가진거 어어 어어 거기 마지막 네 돈 주세요 돈 주세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... 잘했어 잘했어 네 잘하냐구 잘하냐구 아아 멋있다 어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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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장인가? 아니.. 조사 잠금간에 우리 여기..여기..여기로 가야돼요? 아니면.. 여..아니..우리 여기에서 봤어 아니가? 네 여기로 가야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납고로 오케이 어..다리? 왜 다리가 있어? 오케이 왜 허리 어디 하하 핸드캐논 권총탄약 스컹크탄약 오케이 오케이 아! 오케이 어..네 근데 스컹크탄약 우리 버스이라도 당할 때 단장..단..창..단상..단..단창총 전 갑자기 샷간 한국 이름 까먹었어 탄..탄약총 탄..탄..산탄총 제발 산탄총 제발 산탄총 아무것도 없네 어어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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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여기로? 네 알 수 있는지 좀 의심스럽다 폰트? 저는 보통 그냥 한국 게임은 외국인들이 폰트 이상한 항상 이상한 폰트 사용하는 겁니다 됐어 이마 됐어 아직 안됐어 이거 뭐야?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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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이상한 폰트 아니면 읽기 어려 읽기가 어려운 폰트도 엄청 많이 있어요 게임에서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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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싶었는데 근데 그 폰트가 글자가 너무 이상해서 그냥 거의 못 알아봤어 읽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아 나이스 이게 뭐야? 아 오우 이런거 많이 있는데 오오 엄청 많이 있는데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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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너 이 문 열만한 거 뭐 없어? 스스로 새노우 개착으로 이어진 길을 하나 알고 있거든 내가 지리로 보내줄게 같이 인무 도봐 주긴 어디야 아 쟤 뒤엔지 어딘지 몰라 못 알아들어 이 게임 그냥 저기 위치 파악은 안돼요 앞에인지 어디야 여기 여기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어디야 더 많이 나 어어 거기야 아 네 거기 있어라 죽었죠 아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마인크래프트 영어로 네 영어 폰트 중에는 그 그 그 그 그 커밋 폰트가 있죠 그 마인크래프트 폰트 약간 그런 것처럼 보여요 다만 읽기가 더 어려워요 아 아 보안코드 필요 오케이 그것도 어디에 있을까 아 아 아 그 아 아 아 오 다 충전된것이 아니네 오오 아 제발 한창 떨어졌어 오우 아 다행이다 이게 뭐야? 아 후 리처드 시즈 우리 혹시 할 말이나? 그쵸 그쵸 그냥 그 텐테클 같은거 몸에 나오면 극 쏘아야 돼요 그렇게 안하면 어 속이 변화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건 어떤 이건 아 다른 무기를 위한 단장만 있어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여기 맞았죠 네 터널 터널로 터너를 지나갈 방법 찾기 터널을 지나갈 방법은 그냥 으헤헤헤 저 justamente 터널로 가면 안되는거야? 터널이잖아 터널은 지나간것이 아니라 그냥 통로한것이야 이 쪽으로 진짜? 뭐 하긴 다른 길이 없어 이상한 소리가 너무 많이 있어 그거 안 좋은데 콜라? 이거 마시 오 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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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케틀린 말로 박사 케틀린 말로 박사 어디야 케틀린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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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러로? 근데 우리 어 케틀린 말로 박사 블랙아이언에 도착한 첫날 콜과 만나는 건 처음이다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허가도 받았다 쉽지 않겠지만 나의 팀을 믿는다 연구원들 모두 나처럼 이곳이 보여줄 가능성에 기대가 많다 임성 임성이지 아직 못 찾았어 어 거기 뭐하니? 쭈피터 계속 가자 아 역시 어디 가게? 아 아 그 나편에도 길이 있었다 어 거기로 가기 싫어 어쩔 수 없어 아 아 또 또 영화 나왔어 아니 진짜 그 한글화 한글화는 자막 그리고 더빙까지 아직 뭐 100% 된 것이 아니네 패치라도 좀 필요하네 네 거기 가게 이게 뭐야 잠시켜 레드 거의 다 떨어졌는데 이건 좀 위험하다 특히 새로운 적 상대해야 한다면 어 어디? 하하 귀엽다 그냥 말하면 안 되나? 아 폭발 안 해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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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 조사 맞아 계속 100% 충전되진 않나 헤베스 엠 어 어 이 길은 또 막혀 있어? 네 내 이유가 샷가니아 이마 에이 돈 주세여 우리 단장 얼마나 많이 남아있을까 조금 남아있어 지금 이런 에이 많이 생긴 것 같아서 진짜 그린배터리 100 엔길 권총탄장 좀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북발진구 산탄총으로 잡는 것이 좀 주의 스테레스 오케이 스테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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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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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핫 으하하하하 조금은 내 척 단장? 나이스? 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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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굿굿 계속 가자 음 여기는 막혀있어 무슨 말이야? 주의사항 많은 짐 가져가지 마세요 원역은 어느정도? 뭔써? 왜왜왜? 아우 하 헬스 필요해 나이스 네 이거 많이 해주세요 헬스 감사합니다 아 아 원캐넌 나이스 왜왜왜 어디 이게 뭐야 오케이 아 아 어이없어 나쁜 놈아 헬스 헬스 좀 주세요 그래야듯만 오케이 오우 어어어어 순정해독기? 굿? 업그레이드인가? 아 리포지에서 적당한 양의 칼리스토 크레딧과 교환할 수 있는 부품 아 그냥 팔면 돼요 그냥 팔면 되죠 그런 말이지 여전히 이거 어떻게 아 사용 아 주방 충전 됐어 오케 엠 나이스 계속하자 어허허허허허하 못 밟았어 저는 왠지 점 스케어당한것이 아니지만 이런 이런거 다메요 길이 어디야? 여기? 아닌데 아닌가? 다른 쪽으로 가야돼? 아 아니 여기 있어봤죠 여기 있어봤어요 아 아 오케이 어이없어 헬스? 고마워요 헬스? 반창구 아니 헬스 나이스 아아 이쪽으로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나가야돼? 어허허허 2차고 정문 2차 에어로그 자고 에어로그 자고 에어로그 아아 어허 어허 아 에어로그 오케이 단서 들어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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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니가 좀 도와줘 봐 도와 당신 싫어 이은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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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디야? 도와드랄게 도와드랄게? 안돼 죄송합니다 못들어봐 당신 탄창에 왜 이렇게 많이 있어? 야! 도와드랄게 죄송합니다 근데 전 거기 어쩌려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 어디? 어어 어디 또 있어 아이고 나 어디 도와드라 나 어디 도와드라 에이해해해 변하지마 지발 어이없어 미쳤어 미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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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펀마 좀 하지마 우리 친구가 아니야 어... 오 지금 열어도 돼? 오케이 여기서 또 볼 줄은 몰랐네? 왜 놀랐냐? 어? 그냥 뒤질 줄 알았어? 너도 우주선에서 날 죽이려고 했으니까 비긴 걸로 쳐 너 때문에 상황이 아주 족같이 됐어 알아? 나도 얼굴 맞대기 싫지만 일라이어서 계획대로 해야 돼 으헤헤헤 그래 스노우캣을 고쳐서 타면 경납고까지 금방일 거야 대신 정문은 네가 얼어 내가 널 어떻게 믿지? 사랑해 사랑해 내 이름은 제이콥이야 네가 누군진 알아 어... 빠른 무기 교체 왼쪽 방향키를 탭에서 장착한 무기를 빠르게 교체하세요 인벤터리에서도 무기를 선택하거나 장착할 수 있습니다 왼쪽 방향키 왼쪽 방향키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는 그냥 근데 어떤 단약 필요해요? 왜냐면 이것도 단... 스컹크 총의 단약 이거야 다른 단약이 필요한 거 같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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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귀엽다 와우 잡긴 불가 무한코드 잡기 알았어 아 여기네 음 데이번웨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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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립스테이는 아직까지 응답이 없다 일단 게이트를 봉쇄했다 죄스들이 밖에 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아 아 시험 L5 가끔은 말한 것과 자막이 달아요 유제이시프린트 하나든 하루 보내세요 아 따라따라라라 오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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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럭입니다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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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전..뭐야? 발전소에.. 에..아.. 발전소에 럭크 이거 그냥 로딩 스킬인가? 오케이 bang 헉 깜짝 아! 잘못 오케이 전 탄장 너무 많이 써버렸어 탄장 너무 많이 써버렸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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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거기 계속 있어도 돼요 퓨즈를 보완시... 아 저는 이렇게 퓨즈에... 안되네 네 거기 있으라 친구 나와? 아닌데 디납용 총탄이야 이거는 혹시 지금 이거인가? 네 나이스 됐다 뭘 됐어? 아 뭐가 또 안되는 것 같은데 우리 어디로 요가야 돼 아닌데 아 왜 이런 것 인걸 보니 당신은 괜찮으세요? 와 와 아론 테이크 뭐 이거 뭐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당일다 오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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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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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먹었어? 뭐 입히고 입히고 입히는 게 까먹었다고 다 됐어? 애들이 왠지 거기 들어가는데 그래서 아마 이렇게 빨리 죽었는데 어이없어 후 다 재장정 하자 우리 혹시 우리 누구한테 이거 이미 들었는데 우리 누구한테 새로운 것 받았지만 누구였는지 제발 아니 그렇다 다 떨어졌어 오케이 아론 고마워요 아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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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근데 할 말이 없네 두번째 통제실에 도착했어 빨리도 갔네 준비됐어? 셋 둘 하나 좋아 스노키 타고 갈게 밖에서 만나 만나금만 해 운동장에서 다나 라니 찾기 알았어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반미할 거 없어 오케이 음 뭐니 아마 아아 핸캐넌 문의사항은 관리자에게 연락하세요 완료 고마워요 고마워요 빱빱빱빱 빱빱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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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빱빱 좀 비싸네 얘 폭발친 거 올까봐 이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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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허 띵 오 오 나이스 엠 요 여기다 네 어 오오 야 야 어이없다 이거 주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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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없네 어 어 아냐 이렇게 하자 가 둘 다 잡았어 당신은요? 네 알았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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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이코 여기야 네 고마워 우리 좀 합류하자 협동하자 커피데이터 하자 하 밖엔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닥치고 그냥 가 닥쳐 거의 다 왔어 아 빨리 반대쪽으로 가 알아 왜 뭐야? 그럼 지금 어디 가는데? 금방 올게 그냥 가져가 너 그거 너무 이상해 아니 여긴 왜 온거야? 직접 확인해야 될게 있어서 뭐가? 네 확인 저 애 어디로 가는 거야? 우리 오조선 왜 궁역했는지 아직 모르지 그리고 왜 질지 못해요 빨리 따라가야 하지 뭐? 죽어 어 으흠 난 잣기 전에 그냥 어 맥스 맥스 나 맥스 나 맥스야 니 생각에 듣고 싶어 그 영상 봤어? 그 불쌍한 애 말이야 그 불쌍한 애 말이야 제이콕이랑 얘기해보고 싶었는데 아예 듣지도 않을 거야 밤을 다 싫었어 맥스 최종 확인해 왠치 이 모든 게 우연 같지가 않아 무슨 일인지 알아봐야겠어 그럼 또 연락할게 하아 우리 파트너 혹시 뭐 나쁜 일을 하셨어? 화장실 여기 있는 김에 화장실 갔다 올게 계속하자 단이 어디야 아 아 여기 틀려요 여기야나? 단이 거기서 뭐해? 뭔지 알아? 어 의료용품일까? 지랄 열어봐 뭐? 열라면 열어 열기 전까진 아무데도 못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? 어? 내가 모르겠어 너 기록에는 그 사건 직전에 네가 배송을 했다고 돼 있었어 나는 수상생 수십되고 있지 계속 그렇게 모른 척 할 거야? 너도 한패 맞잖아 유럽화에서 벌어진 이런 나라 아무 상관없어 아 아 아 아 아 아 뭔가 어디가 안 맞지만 확인해보면 되겠지 너는 우선 좀 추스리고 있어 파일럿은 필요하니까 가자고 파일럿 아 아 아 이 캐릭터 진짜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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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워 아 그냥 그래픽은 너무 좋다고 그래서 뭘 찾으려고 한 건데 유제이 씨의 생물무기야 추적했다니 유로파에서 여기로 이송됐어 생물무기 그런 줄 알았지 앞에 통제실이 있어 준비해 아마 파트너 무슨 짓을 했어 우리 모르는 우리 모르면서 파트너 무슨 짓을 했다고 아이템이라도 있나 어 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멍 블레가이언의 소장으로서 칼리스토에 오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기대가 되는 오늘 새롭고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하십시오 알았어 그렇게 하자 전봘도 самого Pod commune 와 그래픽은 대단하네 들어오시쮤 왜? 왜 저리 막을 피소 temple 그렇다고 그렇게 잡았댓어? 넌 못 알았을 것 같아? 아는 사람이었잖아 아는 사람? 탈출에 이용한 사람이 아니고? 넵 오 잠시만! 아니 우리 여기 저면 다음 방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비행기판에 올라갈 수 있어 알았어 그래 우리가 거기서 일으켰었지 나도 알아 음... 다른 거 없나 봐 엘리베이터 호출할게 어 저 시체들 좁파 닥치는 대로 죽이고 있어 어쩌면 여기서 있던 일을 전부 은폐하려고 시간이 좀 걸릴 거야 주변에 권질만한 거 없는지 찾아봐 알았어 알았어 버스 어... 게이틀린 말라박사 게이틀린 말라박사 콜은 대체 무슨 생각이지? 화물 컨테이너에 개조된 간맛두 샘플을 싣다니 미친 건가? 민간업자를 쓰면 내가 모르고 그냥 넘어갈 줄 알았나? 이건 과학이 아니야 광키지 뭐... 이건 그냥 그 그 Q&A 이 Q&A는 어... 한국인... 한국인들이 아마 어... Q&A 없었어... Q&A 안 했어요 이 많은 문제를 보니 아... 내 여기로 가면 안 돼? 아... 내 여기로 가면 안 돼? 근데 여기 다른 거 없나 보나? 어... 없는데? 아! 진짜? 네가 눌러야 돼? 오케이 저도 이런 옷을 입고 싶어 거의 다 왔어 그래, 알아 그래도 네 덕분에 여기까지는 왔네 그래 너무 익숙한 거 아니야? 뭐가? 여기에 이 모든 거 흠 흠 가자 오우 아 이쁘다 아 이쁘다 2분 남았어 제때 왔네 오 세상에 내 것보다 훨씬 크잖아 괜찮겠어? 나갈 수만 있다면 뭔들 못하겠어 뭐... 너 무슨 짓 한 거야? 나 아니야 그래 세상이 그렇게 마음대로 흘러가진 않는다 잘 배웠겠지 하지만 여기까지 온 건 상당히 인상적이야 둘 다 의외로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어 제이콤 루이 네 그리고 아카모르 자는 특히 고생이 많아 유로파에서부터 마리오라 마리오라 마리오가? 미사일 곡 네 하지만 여기는 너무 많은 게 걸려요 프로토콜은 절대 개선 안 돼 그러니 여정은 여기까지 그동안 자네에겐 여름으로 고마웠네 아 아 아 하아!! 오어어 오어!! 오 FPS 나이스 써줘 오우 하아 웁스 또 하자 아 됐어 됐어 오오오 오케오케 지금은 됐어 아 제발 너 빨리 왼쪽으로 가야 돼 그냥 내 안이의 손 잡아야 했었어 나이스 아 네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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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이 좀 아프겠네 발이 좀 아프겠네 이런 충격받으면 해물받이 어디야 어! 카페! 카페샵! 누구 누구 아! 다니 아니